이게 80은 될 것 같다. 80. 80은 조금 넘을 거야. 저기 이거 삼치 잡은 거 아니에요? 저기 루어 낚시에 삼치 물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엄청 큰 거. 씨앗 엄청 큰 거다.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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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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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거 지금 루어 낚시에서 삼치 풀었어. 풀었어. 삼치 왔어. 삼치. 지금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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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죽인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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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돼? 이거 드러뻥 안 될 것 같은데. 여기 삼치가. 물었어요. 물었어. 우와. 크다. 여기 삼치 걸렸는데. 와. 빛나는 거 봐 이거. 어우. 어우. 조심조심. 와. 이거 봐. 물었어요. 물고 나왔어. 오오 야. 죽인다. 죽인다. 오오. 죽인다. 어 힘 좋네요. 이거 다 나왔는데. 아 삼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못 도망가잖아요 아 내가 물어가지고 지금 다 넣어 아 드디어 잡았습니다 80 넘어요? 80 넘을 것 같아요 아 죽인다 80 한 3천도 나오네 와 크다 진짜 크다 아 이야 자 옆으로 그래야 좀 더 자 한번 더 아 됐습니다 아 드디어 성공하셨네 몇 시간 동안 한 거야 도대체 이게 80은 될 것 같다 80 80 넘어 80 한 조금 넘을 거야 엄청납니다 와 한 80 한 한 80 한 4 3 네 84 3 84 3 아 아쉬움부터 계속 하시더니 결국엔 잡으시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